태안 빛축제에 왔습니다. 어디부터 봐야 되냐 이쪽으로 가는가 본데 입장료는 9,000원 이구요 볼만한가 모르겠군요 일단 입구부터 화려한게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 맞았어 좀 늦게 왔는데 좀 해지기 조금 전에 와서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음이 불을 안 켜놨는데? 여기다 여기다 여기ya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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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출렁은 다리 흔들려 이 사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진짜 흔들어 흠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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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